안녕하세요. 노래 치료사 입니다. 우리 오늘은 다자녀 엄마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둘째 셋째를 낳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을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삼형제를 끌고 다니면 두부류 할머니가 있어요. 한 분은 삼형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잘했다 라고 막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정반대로 엄마 어떡하냐면서 딸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나중에 힘들었을 때 딸이 최고라고 저를 굉장히 알스럽게 치근하게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죠. 그렇게 두부류의 할머니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만약에 삼형제 엄마로서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어떤 쪽으로 더 생각이 드실지는 궁금해요. 저도 제가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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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근데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잖아요.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니니까 주신대로 기쁨께 잘 키워야지 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. 그래서 뭐 성별에 대한 거는 그건 우리 욕심이니까 욕심까지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성별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자녀 세 명을 낳다 보니까 이제 초보맘때 우리 큰아이만 낳았을 때 시절과 막내만 낳았을 때 나는 그때도 놀이치료사 일을 했었고 다자녀를 준 엄마 입장에서 지금도 놀이치료를 하고 있고 그 입장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초보맘 시절에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고 걱정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울음 하나에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고 조급한 모습들이 이제 다자녀를 둔 엄마다 보니까 점점 가다듬어지는 것 같고 더 안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 많은 자극과 경험들을 많이 못 시켜주기는 하죠. 교육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걸 데려간다든지 그런 걸 못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녀 한 명일 때는 많은 자극과 경험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둘 셋을 낳고 보니까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한계를 또 경험하게 되죠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많은 것을 해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스스로 하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. 꼭 내가 아니어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육아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줄어들게 되긴 마련이에요. 나의 역할이 줄어드니 아이들의 적극성은 더 자극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자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게 되었어요. 불안함과 조금밤이라는 감정을 잘 다 쓰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다자녀 엄마가 되다 보니까. 정말 편안한 마음과 여유로움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질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로서 해야 될 과제가 주어지면 가능한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강점이 되었죠. 내가 많은 시간을 아이한테 확보를 하는 거는 안 되지만 하루에 10분이라고 한다든지 5분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가능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해보는 것이 강점이 되어버렸고요. 이 부분을 저는 용기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.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라고 불렀어요. 이것을 불안전한 용기, 실패할 용기, 실패가 두려워해도 시도해보는 거예요.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실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. 용기를 얻은 아이는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.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실패한 뒤에 평가만 신경 쓰는 아이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.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가려진 실패할 용기를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패할 용기. 우리가 아이와 도전 리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아이도 실패했어요.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가 실패하는 모습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. 때로는 아이가 잘 못했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우리가 어떤 목표나 과제 수행했을 때 그거를 단번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성공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일단 각자 정한 목표가 있잖아요. 엄마로서 정한 목표는 아이한테 조금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 화를 덜 내지 않는 거 가급적이며 아이의 행동에 집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했다.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성공하지 못했어요. 그렇더라 하더라도 내가 불안해서 그랬구나. 조급해서 그랬구나.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해보면 잘할 수 있어. 라고 다독이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의도가 있고 중요하지만 아이가 수행했던 거를 아이가 못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종요될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자녀 대할 때 불안감, 조급함 매 순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요. 학업적으로 아니면 아예 행동 태도 면에서 그런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내가 불안감과 조급함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들을 보여주자. 오늘부터 그 노력이 용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가정에서 한 번씩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아이와 또 마음 먹은 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